안녕하세요. 기타프렉입니다. 오늘은 오그멘트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. 오그멘트 코드란 코드의 구성음 중 오도음을 반음 올려주는 그런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예를 들면 C코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C코드의 구성음은 도, 미, 솔, C 메이저 코드의 구성음은 도, 미, 솔이죠. 그러면 오그멘트 코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도를 반음 올려주는 코드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C 오그멘트 코드의 구성음은 무엇일까요? 도, 미, 솔, 샵 또는 라, 플랫인 거죠. 그럼 지금부터 오그멘트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C코드를 잡아주세요. C 메이저 코드입니다. 지금 치고 있는 이 음 안에 도, 미, 솔이 들어있는데요. 오그멘트 코드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1번 손가락으로 1번 프렛, 3번과 2번 줄을 동시에 눌러주기만 하면 C 오그멘트 코드입니다.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아랫줄은 뮤트해주세요. 사실 뮤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1번 손가락으로 두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뮤트를 하는 것이 코드를 잡는 데 더 편할 것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C 메이저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 1번 손가락만 움직여서 오그멘트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. 3번과 2번 줄을 동시에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. 2번과 3번 손가락은 그대로 둡니다. 다시 한번 C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. 뮤그멘트로 바꿔줍니다. 1번 손가락을 움직여주세요. C 메이저 코드와 비교해서 오그멘트 코드의 소리는 어떻게 들리십니까? C가 굉장히 밝은 그런 코드인데 반의 코드인 것에 비해 오그멘트는 좀 약간 오묘하고 애매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그멘트 코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코드는 아니지만 코드에서 다음 코드로 연결될 때 예를 들어 C에서 A마이너로 바꾸기 전에 한번 사용하는 그런 식의 경과음 느낌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코드입니다. 그러면 C에서 A마이너로 먼저 전환을 해봅시다. C 메이저 A마이너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도 되고 C를 쳤다가 오그멘트를 한번 거친 다음에 A마이너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그멘트 코드는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코드를 뭔가 좀 특이하고 다채롭게 만들 때 그런 경과음 느낌으로 오그멘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다른 포지션에서 오그멘트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. 이쪽에서 C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C 메이저 코드입니다. 저는 3번 손가락으로 4번, 3번, 2번 줄을 동시에 눌렀는데요. C 메이저 코드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 2번, 3번, 4번을 누르는 그런 손모양으로 잡아도 역시 C 메이저 코드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 모양에서 2번 손가락을 그냥 떼주시는 것도 C 메이저 코드입니다. 그럼 여기서 오그멘트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간단합니다. 2번 손가락으로 맨 아래 줄 4번 프렛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C 오그멘트 코드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C 코드를 잡아주세요. 누르고 있는 세 줄을 빼고 나머지 줄은 뮤트해 줍니다. C 메이저 코드 여기서 2번 손가락을 4번 프렛 맨 아래 줄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오그멘트 코드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C 메이저 코드에서 오그멘트로 바꾸는 연습을 해봅시다. C 메이저 코드입니다. C 메이저 코드입니다. 여기서 2번 손가락만 눌러주세요. 맨 아래 줄 4번 프렛입니다. C 오그먼 C 오그멘트 코드입니다. 오늘은 C 오그멘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요. 사실 C 오그멘트 손 모양을 아신다면 다른 오그멘트 코드도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C에서 손만 그대로 D 메이저 그리고 역시나 2번 손가락을 맨 아래 줄을 눌러주면 D 오그멘트 그리고 E 메이저 역시나 맨 아래 줄을 눌러주면 E 오그멘트 F 메이저 F 오그멘트 이런 식으로 기타는 C 코드만 제대로 잘 잡게 되신다면 다른 코드는 손만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C 코드에 많은 연습을 해 주신다면 분명 다른 코드의 오그멘트도 쉽게 잡으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. 오늘은 오그멘트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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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